이번 주 핫이슈 밀가루 값! 밀가루 값 인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밀가루 값 떨어지면 라면 값이 떨어져야 되나요? 자 그럼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값도 떨어지나요? 시장 논리로 따지면 떨어지는 게 맞지. 밀가루 값이 한 50% 빠졌어요? 원자재 값이? 50%가 빠졌는데 그럼 라면 값을 얼마를 떨어트려야 되는 거야? 신라면이 얼마예요? 라면이? 보통은 1000원 하죠. 밀가루 값 50% 빠졌다니까 라면 값 얼마 빠져야 돼? 찍어! 어차피 안 맞아. 정부에서 뭐 낮추라고 하니까 생생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요. 한 10원? 낮춰주지 않을까? 자 이 사람들이 라면 값을 예를 들면 10%를 올렸다고 칩시다. 10%를 올릴 때 이 밀가루 원자재 값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어? 한 2%? 10%에! 10% 중에 2% 정도가 원자재 값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올랐어? 기름값도 올랐죠. 인건비도 올랐죠. 가스비, 전기비, 운송비 다 올랐잖아요. 거기에 마케팅비도 올랐잖아. 다 안 오른 게 없었으니까. 작년만 해도 연 소비자물까지 수 7%까지도 올랐었잖아요. 나머지 여기에 자기네 마진 1%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10%를 올렸다고 치면 지금 내려달라고 그래. 이 2%가 2% 올렸을 때 50% 빠졌으니까 1%는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1% 올라버렸으면 어떡해? 얘는 꾸준히 올랐잖아. 무슨 얘기냐?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에 지난달에 전기료, 가스도 다 올렸잖아. 한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 1%? 그 1%도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비용까지 다 올랐잖아. 그럼 이거 내려줄 명분이 있을까 싶어요. 내리라고 하니까 생색은 내야 되는데 얼마나 될지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는 별로 내려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봅시다. 시멘트값 오른다고 그러죠? 시멘트값이 14%인가 올린다고 그래요? 작년에 30% 정도 올렸어요. 톤당 14%를 올린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요즘에 최근 600만 원에서 한 대형 단지들 650만 원 정도? 이 사회에서 대부분 조합이나 재건축 단지들을 합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당 기준입니다. 옆면죠. 그러면 이 시멘트값이 지금 평당 600만 원에서 650만 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평당 600만 원에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이해하면 돼요. 평당 6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이 평당 600만 원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노무비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외주를 줄 때는 외주비라고 돼요. 그 다음에 경비로 분리됩니다. 근데 통상 600만 원 내에서 비율로 보면 재료비 비율이 보통 한 20%에서 25%? 현재는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한 15%였어요. 예전에 평당 공사비 400만 원일 때 한 15%? 18%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올랐죠. 왜냐? 철금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재료비 포지션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외주노우비는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 30%에서 원래 35%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비 빼고요. 경비 빼고 보통 60%선입니다. 통상. 그랬습니다. 그럼 경비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사 관리비용 있죠? 현장 가서 보시면 현대건설, LG건설 직원들 인건비 있잖아요. 그게 경비에 들어가요. 관리비.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금융비용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세금도 들어가요. 이게 4대 보험료, 건설 보증 보험료 해서 세금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윤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경비에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 30% 돼요. 그런데 점점 더 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건설회사에서 여러분도 근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건설회사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날도 더운데 안전문도 써야 되지, 안전 조끼도, 안전벨트도 해야 되지 그 여름에 무좀 생기는데 안전화 신고 일해야 되거든요.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넥타이 메고 본사에 근무하려고 그러지 현장 근무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수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실제로 그런 건설회사는 수주해가지고 얼마 정도 버냐? 순이익이 보통 한 3%? 5%면 완전히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최종 마진이 5%가 남잖아요. 건설회사들은 아주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도 얼마 안 남아요. 건설회사를 끌고 가는 건 매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평당 600만 원짜리 1,000억 원에 수주해가지고 1,000억 원이 매출로 잡히잖아요. 규모가 커지는 건데 그 규모가 커져서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줄 거 다 주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한 5% 정도 남으면 정말 성공했고요. 통상 최근 같은 경우 이제 건설사 대표들 만나오면 1, 2% 나오면 잘했다라고 해요. 순이익이. 이게 3%, 5% 이렇게 남아도 여러분들 하자 보수하잖아요. 물론 하자 충당금이라고 해서 충당금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를 10년 동안 받아요. 대기업들은. 뭐 1년 차, 2년 차, 5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거 할 때마다 외벽 도색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용 계속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재료비 포지션이잖아요. 시멘트값 14%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600만 원점 공사에서 이 시멘트가 차지한 재료비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골조공사비라고 그럽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죠. 뭐 이제 펌프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레미콘 치고 이러는 걸 골조공사라고 해요. 그 골조공사 비중이 원래 평당 100만 원에서 좀 복잡한 건 15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25층 이상 고층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 장비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비용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전기설비가 요즘에 이제 공사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하는 골조공사비 안에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멘트값보다 철근이나 뭐 이런 인건비나 장비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가설 비용도 많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뭐 철근 공사도 있긴 하지만 철근 공사 같은 장비대가 비싸고 재료비, 그 철골에 대한 재료비가 비싼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멘트값이 계속 오른다? 차라리 철근 공사로 하는 게 쌀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보다 철근 공사가 한 20% 정도는 비쌌어요. 20, 30%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레미콘이나 뭐 이런 철근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견적을 받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철근이 공사가 더 빠르거든요. 현장 관리도 편하고. 그럼 철근 공사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다시 떨어집니다. 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들이 지금 뭐 14% 올린다고 하는데 노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도 어찌 됐든 주 5일째 근무하고 싶고 하니까 뭐 인건비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기름값도 오르고 경비가 올랐는데 거기라고 또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가 자체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멘트값이 14% 올랐다고 해서 건축공사비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시멘트값 14% 올랐다고 여기 600만 원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대리 6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6만 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라고 칩시다. 시멘트값이 차지하는 비중의 뭐 레미탈도 있고 시멘트들 있으니까 벽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5% 차지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평당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이게 14% 올랐어. 한 3만 원 오르죠. 603만 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이게 오르는 건 630만 원으로 바뀌어서 와요. 그죠? 시장에서 603만 원만 올리면 좋지. 좋은데 그러면 건설사는 저거 3만 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위나 이걸 해줘야죠. 사실은. 부위를 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인건비도 줄고 공정도 단축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요. 실제로 차지하는 비용이 603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601만 원?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언론플레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 여름에 철근이 130만 원이었어요. 톤당. 지금은 한 80만 원대까지 빠졌잖아. 그럼 이건 안 내려주나? 이건 40% 가까이 떨어졌잖아. 근데 오른 것만 얘기해. 철근은 떨어졌어요. 실제로 이 재료비 오르는 거는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줄고 늘고 하면 재료베이스가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돈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수지했던 신의는 지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재료 자체가 보통 한 5천 개에서 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건축, 전기, 설비 관련해서 그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볼트 하나까지. 전기, 케이블, 전구 담아 여러분들 보시면 택스, 여기만 해도 한 100개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올랐냐?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시멘트까지 그거 하나 오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있어봐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돼서 그 비중이 아주 높은 산업들이 있어요. 포항제철은 철광석 자체가 원석이 비싸니까 철광제를 갖다 팔 때 당연히 비싸겠죠. 거기는 원자재 비중이 워낙 큰 회사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오르겠지. 그런데 대신 거기는 떨어질 땐 또 낮춰주잖아요. 거기는 원자재값이 50% 올르면 50% 올렸다가 또 떨어지면 떨어져 준다고. 기름값처럼. 그런데 이런 소비자나 이런 건 사실 한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잖아요. 라면값은 올릴 때 신중해 줬어야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달린 문제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자꾸 아파트값, 분양가 상승되고 이런 요인들이 진짜로 진짜로 시민특값 원자재가 올라서 오르는 거냐라고 하면 따져봐야죠. 그리고 원가 공개해 주든가. 앞으로 물론 분양가는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자재, 기름값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산품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공산품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전기차가 많이 생산돼서 기름값이 쓰는 사람이 없으면 줄겠지. 그래서 원자재값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실제로 뭐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른다고 봐요. 분양가는. 장기적으로도. 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 3D 업종인가요? 4D 업종 안에 들어가거든요. 건설 현장 자체가.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면 그 사람들 기능공들의 인건비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처럼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 가지고 매번 분양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 오르나 보네?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소비재 라면 국민의 생활의 편익에 미친 라면하고 부동산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